동아 동아 아니 오늘 예쁜 4주년 축하해 고마워 동아 동이 4주년 지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 오늘 나 하고 있는데 언니 집에 가서 밥 좀 먹을래 언니 너는 오늘 너무 예뻐서 그냥 안 갈려고 하는데 아니 동아 근데 저녁이 말고 우리 낮에 보면 안 되나? 우리 낮에 보자 낮에 놀자 동이랑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방송은 안 지 뭐래요? 4개월 전인데 그래? 4개월이나 차이나? 정이랑 나랑 만나잖아 정이랑 나랑 만나잖아 내가 한참 선배야 이도야 하는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선배님 그게 아니고 화장선배랑 저랑 새벽에 이렇게 방송 끝나고 만나잖아요 다 술은 못 먹으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커피숍 이 커피숍 갔다가 또 어디 가지? 이 커피숍 갔다가 어디 가지? 이 커피숍 갔다가 이제 뭐하지? 커피숍 갔다가 그래서 언제 한 번 화장이랑 한국에 있는 커피숍 다 가보려고요 화장이가 진짜로 어리긴 한 것 같아요 진짜 팔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진짜 있잖아요 새벽 2시에 만나잖아요 방송 끝나고 만약에 새벽 2시에 만나잖아요 오전 11시까지 사람이 어떤지 알아요? 아니 아우 아우 이제 뭐해 이제 뭐하지 오전 11시까지 그래서 나래랑 태림이랑 나래랑 태림이랑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집에 가자 태림이가 막 어 야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하면 화장이가 어? 간다고? 어? 어? 알았어 화장이가 언니 도아언니 도아언니도 갈 거야? 그러면 세상 불쌍한 눈을 지어 세상 불쌍한 눈빛과 얼굴 세상 불쌍하게 어휴 언니도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아니야 아니야 더 놀잖아 더 놀다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난 도아언니랑 놀게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나래가 어떻게 하겠어 아 아니야 같이 놀자 태림이가 어 어 나